이번엔 205페이지 딤 스타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토캐드 2014 에서는 도면에 탭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 문서가 이렇게 열리고요 또는 이렇게 다른 문서로 쉽게 클릭만으로 탭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다른 문서로 전환하기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탭을 올려 놓고 있으면 자 여기 레이아웃이 펼쳐져 있는 거 보이시고요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데 도면은 이렇게 모델과 레이아웃 형태로 따로따로 두 개를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거 하나의 도면에는 하나의 모델과 여러 개의 레이아웃이 이렇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클릭하면 모델 공간으로 쉽게 이동이 된다 라는거 오토캐드 2014 에 새로운 기능이죠 자 요거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잠깐 저장을 해 놓고요 자 이제 딤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딤 스타일은 여러분들 그 홈 리본에도 가시면 은 여기 어노테이션 이라는 요 섹션에 홈 탭에 있죠 홈 탭에 어노테이션 이란 섹션에 가시면은 현재 어떤 딤 스타일을 쓰고 있는지 또는 그 딤 스타일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러한 리스트 버튼이 나타납니다 또는 여기 현재 문자 방식도 이렇게 스탠다드와 어노테이티브로 서로 구분돼서 보실 수가 있죠 어노테이티브라고 해서 이렇게 축적 표시가 돼 있는 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은 스탠다드 형태로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렇게 표시가 되긴 하는데 홈 탭이 여기서 어노테이트라는 탭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자와 치수선과 지시선 뭐 또 테이블 이러한 형식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이 플라이아웃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외 다른 기능들이 나오고 이렇게 스탠다드 방식 우리 아까 선택하는 거 텍스트 스타일 선택하는 거 나왔죠 그렇게 하고 지금 배우실 디멘전의 스타일은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디멘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요 버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텍스트 스타일을 새로 뽑아 낼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나타나죠 자 먼저 디멘전 스타일을 바꿔 줘야 되니까 디멘전 스타일 새로 만들기 버튼 이렇게 눌러서 디멘전 스타일을 새로 정의하겠습니다 이 버튼 누르기 귀찮으시면 간단히 D 라고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ISO 25 라고 지정되어 있는 방식이 현재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데 이게 전 시간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죠 뭐냐 하면은 이렇게 반지름 표시는 뭐 그럭저럭 잘 되는데요 요거 말고 어 디아미터 해서 이렇게 지름 표시 할 때 파이 문자가 제대로 안 나왔던 게 문제가 됐죠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ISO 25 방식은 파이 문자라는 폰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은 요 디멘전 스타일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 ISO 방식의 폰트를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오토캐드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요 스타일은 바꾸지 말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바꾸셨다가 또 다른 스타일이 만들어서 하실 때 또 다른 스타일이 원래 ISO 규칙을 따르고 싶은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꾼 게 내용이 뭔지 잊어버리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요거를 바꾸지 말고 이거를 기반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뉴 버튼 누르셔서 그러면은 스타트 위드 뭐를 기반으로 만들 거냐 물론 ISO 25 겠죠 근데 그 새 스타일 이름은 지금 copy of ISO 25 복사본 이란 뜻이죠 이렇게 표시되는데 저는 이럴 때 마이 라는 걸 붙여주면 마이 라고 붙여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가 쭉 정렬되면서 쉽게 아 이건 내가 만든 거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 ISO 25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자 어노테이티브 여기 또 나타나는데 요건 키지 말아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continue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러면 저만의 스타일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텍스트 스타일을 바꾸고자 하니까 지금 스탠다드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스탠다드에서 또 다른 텍스트 스타일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 스탠다드 기반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새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해 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걸 만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캐드가 강제적으로 세입을 하거나 약간 그 예상치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선은 마이 ISO 25 를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냥 OK 를 눌러서 클로즈 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스타일을 지금 이제서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도면에서 이제 표기를 한다 그럴 때는 먼저 텍스트 스타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먼저 그래서 new 라고 만들고 여기에 저는 마이 스탠다드로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자 마이 스탠다드는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문제의 원형은 바로 이 에이리알 폰트입니다 에이리알 폰트가 한글 폰트도 잘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파이 문자가 지금 없죠 그래서 저는 맑은 고딕 으로 이렇게 바꿔 줬습니다 이렇게 맑은 고딕 으로 바꿔주고 요 폰트를 셋 커런트로 놓고 자 이렇게 하니까는 지금 세입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단 세입을 해주고 셋 커런트 상태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클로즈를 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마이 스탠다드 가 이렇게 저장된 거 현재 상태로 돼 있고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마이 ISO 25 상태로 오셔가지고 자 딤 스타일 열어서 여기에는 우리 텍스트 스타일을 새로 지정했지만 여기에 여기에 있는 텍스트 스타일은 아직 적용이 안 됐죠 그러면은 이번에 또 new 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모디파이죠 예 모디파이 눌러서 텍스트 스타일을 마이 스탠다드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OK 눌러 주시고 요거를 셋 커런트로 바꿔 주시고 클로즈 하시면 되겠죠 자 이래도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유 정말 힘드네요 자 이유는 요거는 아직 ISO 2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선택하시고 뭐 다른 것도 다 선택하셔도 되구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바보스럽게 하면 안 되죠 왜요 예 치수선은 치수선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치수선 레이어를 만 켜 두시고 다 선택하시면은 쉽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꿀 치수선을 선택하고 My ISO 25 로 딱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서야 여기 이렇게 폰트가 파이 문자가 제대로 나온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우선 대충 이렇게 알아봤구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책에 있는 것처럼 204페이지에 있는 그림처럼 각각 딤 스타일이 어떤 역할을 해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여러 개 바꿀 스타일이 뭐냐 쭉 질문 들어오죠 여기서 모디파이 누르셔 가지고 현재 선택된 My ISO 25를 25의 내용을 바꾸겠다 그래서 My ISO 25를 선택하고 모디파이 버튼을 누르세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라인이 있죠 라인 그래가지고 라인에는 어떠한 속성들이 있느냐 그래서 쭉 나오는데 여기 서프레스가 있습니다 서프레스는 뭐냐 하면 먼저 지정한 A점의 방향에 화살표를 간략히 생략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화살표가 생략 됐죠 생략되면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개 치수선을 그릴 때 겹칠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런 것도 자주 사용한다 아예 다 생략해 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실기시험 보실 때는 이거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 상태로 두셔야 되고요 자 이거 말고 이제 우리 전장에서 알아본 거 이 치수선에서 지정되는 게 뭐냐 그래가지고 익스텐드 비욘드 딥라인 치수 보조선, 치수선에서 추가로 나가는 선들이 있죠 자 이게 바로 지금은 1.25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 한 5로 확 늘려주면 자 보시면은 여기 치수 보조선이 쭉 더 나가죠 예 이건 바로 치수 보조선이 치수선을 얼마나 초과할 거냐 그런 걸 지정해 주는 값입니다 또는 offset from origin 요거는 뭐냐 하면 바로 요 위치죠 요 위치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5로 확 늘리면 예 이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떨어지면 보기 안 좋으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안 바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특별히 문제 되는 게 아니라면은 아 이걸 바꿔 주려면 이 항목을 바꿔 줘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굳이 바꿔 주시면 좋을 건 없습니다 예 우리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문제된 거 우리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자를 그릴 때 제일 문제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텍스트 필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하이트 아 글자가 너무 작다 내가 그린 도면에 비해서 그럴 때는 텍스트의 하이트를 지정해 가지고 요걸 변경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으로 해주면은 글자가 상당히 커지게 되겠죠 자 요 상태로 한번 그냥 OK 눌러서 한번 클로지를 해 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문자가 엄청나게 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꿔주는 즉시 바뀌는 이유는 현재 이 치수선이 마이 ISO 2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너무 커졌으니까 모디파이 다시 눌러서 텍스트에서 요거 원래대로 2.5로 다시 환원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글자 축척입니다 글자만 커지면 사실 지금 좀 이상하죠 이 화살표도 안 커지고 나머지 다른 것 이 치수 보조선이나 이런 것도 안 커졌는데 이것만 커지면은 치수선이 되게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말고 더 자주 사용하는 거 글자만 크기를 바꿔 주는 게 아니라 더 자주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피트탭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오버홀 스케일이라고 전체 영향을 미치는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 값을 2로 딱 뻥튀기를 시켜주면은 선 두께도 이 화살표도 두꺼워지고 글자도 두꺼워지고 해서 아주 예쁘게 전부 두 배로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로 이 스케일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내 표기법에서 소수점 표기법이 제일 문제가 됐었죠 그럴 때는 여기 여러분들 205페이지 가셔서 1차 단위 탭 프라이머리 유니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대시말 세퍼레이터가 지금 컴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period 마침표 방식으로 바꿔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것만 바꿔 주시면은 그닥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Precision 그래서 정밀도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CAD 지금 설정 상태로 소수점 4자리까지 맞추고 싶다 그럼 4자리까지도 표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Precision 같은 것도 여러분도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만약에 소수점 앞에 나오는 0이 나오는 것을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리딩의 제로 서프레션 제로를 생략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은 리딩이 0.5로 표시될 게 그냥 점 5로 표시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톨러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차를 표시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206페이지 쭉 설명이 돼 있죠 지금은 공차 표시가 안 되는데 뭐 이제 시메트리칼 방식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하거나 아니면은 차이 값을 upper value, lower value 로 공차를 설정해 주면 그거에 대한 차이 값을 이렇게 치수에 따로 위로 얼마만큼 차이를 줄 수 있다 또는 limit 로 하면은 실제 치수가 나오죠 그래서 그 공차의 최대 값과 공차를 위로 0.2로 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0.01을 주면은 차이를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위 차이 값과 아래 차이 값이 실질적으로 다 플러스 되고 빼져서 이렇게 표시되는 방법 그 다음에 베이직 방법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차 표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실기 시험에서는 공차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따로 표기하는 방법이나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바꿔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제 책을 참조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희 파란 용어로 문의를 해 주시면 그때그때 답을 해 드리고요 여기 책에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 보실 부분 많이 쓰진 않지만 한 번쯤은 읽어 두시고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기능이 있구나 기억을 해 주시면은 간혹 가다 쓰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은 꼭 한번 읽어 봐 주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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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